에스겔 42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바깥들로 나가 성전뜰 맞은편에 있는 방들로 갔다. 북쪽으로 문이 난 건물을 재니 길이가 50미터, 너비가 25미터였다. 성전 안뜰에서 10미터쯤 되는 지역과 바깥들 돌을 깔아놓은 반대편에는 각각 3층으로 된 복도들이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. 방 북쪽으로는 통로가 있는데 너비는 5미터 길이는 50미터였으며 문들은 모두 북쪽을 향해 나 있었다. 맨 위층의 방들이 가장 좁았는데 그것은 복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1층과 2층보다 3층이 더 넓기 때문이었다. 이 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뜰의 기둥과 같은 기둥이 없기 때문에 맨 위층의 방들은 아래층 방들보다 더 안쪽으로 물려서 좁게 지어졌다. 이 방들과 함께 바깥들과도 나란히 쌓인 담이 있었는데 담의 길이는 25미터였다. 바깥들로 향해 나 있는 방들의 길이는 25미터였고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50미터였다. 아래층 방들의 입구는 그 건물의 동쪽 끝에 있어서 뜰에서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. 바깥들의 벽과 나란히 남쪽에도 방들이 있었는데 이 방들은 성전들의 인접에 있었으며 바깥벽을 마주보고 있었다. 그리고 이 방들 앞에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 모양이 북쪽의 방들과 같았다. 길이와 너비가 같았고 출입구와 모습도 같았다. 모든 방으로 통하는 통로의 동쪽 끝에는 문이 있었다.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. 성전들을 마주보고 있는 북쪽과 남쪽 방들은 제사장들의 방인데 여호와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재물을 먹는 곳이며 제사장들은 그곳에 가장 거룩한 재물, 곧 곡식 재물과 죄를 씻는 속죄 재물과 허물을 씻는 속권 재물을 놓는다. 그곳이 가장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이다. 한 번 거룩한 지역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봉사할 때 입던 옷을 벗어놓은 뒤에야 성전 바깥들로 나갈 수 있다. 이는 그 옷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.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갈 수 있다. 그 사람이 성전 안쪽을 다 잰 다음에 나를 데리고 동쪽 문으로 나가서 성전 주변 지역을 쟀다. 그가 자를 가지고 동쪽을 재니 그 자로 250미터였다. 북쪽을 재니 북쪽도 250미터였다. 남쪽을 재니 남쪽도 그 자로 250미터였다. 서쪽으로 돌아가서 서쪽을 재니 그곳도 250미터였다. 그는 이렇게 성전 사방을 다 채웠다. 성전 사방으로 담이 있었는데 그 길이가 250미터 너비도 250미터였다. 그 담은 거룩한 성소와 일반 지역을 가르는 담이었다.